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로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난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여름방학 이제 정말 거의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방학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간 불편한 머시기가 있어. 왜 그러냐? 이게 중학생 때 방학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오늘이 여러분 7월 1일이에요. 벌써 7월이야. 아주 그냥 시간이 K-Tex 타고 지나가듯이 막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조바심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이 끝나는 친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바로 이 캐스트를 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슬금슬금 이 불안함이 올라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를 보고 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우리 이제 알차게 보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것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요. 고딩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는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죠. 근데 중학생 때 방학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 중학생 때는 좀 쉽게 쉽게 방학을 쉬면서 보내기도 했고 또 방학 때는 학교를 안 나갔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약간 보충학습도 있고 해서 어? 친구들 하니까 나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뭘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을 좀 더듬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굉장히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거의 모든 학습법 이야기에서 다 얘기하는 것 같아. 항상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그전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고등이 되어서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를 지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돼서 내가 무슨 벌써 고등학생이야 이런 마음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간 거야. 이제는 적응의 문제는 끝났어요. 물론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뭔가 적응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은 있겠지만 고등학교 생활 자체는 이제 좀 익숙하단 말이지. 그러면 그 익숙한 생활 속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외하고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는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시험 봤던 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험지 다 찢어서 갖다 버리고 싶지 사실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나아가고 돌아보고 나아가고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 주시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도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습관처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반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단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3월 달에 처음으로 치러졌던 시험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이거 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안 본 친구들이 시험들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3월에 우리 학력평가를 봤습니다. 근데 이 학력평가가 어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치? 내가 그냥 이렇게 했지라고 감을 잡았던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있잖아.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시험지 나눠주시고 자 아직 보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긴장된 그런 기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을 텐데 이 시험 보고 나서도 어?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 고1 친구들 그 시험이 어려웠던 시험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시험에서 내가 뭐가 힘들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3월, 6월 학력평가 한 번씩 지나왔고 4월달 그리고 이제 오늘로 해서 시험이 끝나는 이 기말고사 우리의 두 번의 내신 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신 고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아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잘 대비를 해왔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1학기 상반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학력평가 이런 건 줄 난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예상보다 더 더 더 힘들게 느껴졌던 내신 대비 이거는 중학생 때 이미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해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중학생 때하고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각 잡고 앉아가지고 하면 되겠지 싶었던 게 아 이게 그렇게 각 잡고 해서는 보통 각을 잡아야 될 일이 아니었던 거지 생각보다 범위가 너무 많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 내 생각보다 점수는 높아도 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고등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에도 정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했다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2학기에도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2학기에는 얘네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대비를 우리가 방학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학 때 이 두 가지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자 첫 번째는 학력평가와 관련된 거죠.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체크를 할까? 내가 학력평가를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 내가 뭐가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고 뭐가 조금 더 잘 안 나오는지 물론 두 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딱 화관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풀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느꼈던 기분이 있잖아요. 내가 비문학은 아예 접근하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고 문학은 접근하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 근데 문제 풀고 봤더니 점수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할 때는 선생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점을 확인한다는 거는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과 나의 실제 상황을 분리해서 자꾸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작, 문법, 비문학, 문학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학력평가의 시험 문제들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점수가 잘 안 나왔고 시험 풀 때도 제일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좀 대알만 했다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잘 확인을 하셔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야겠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언어잖아. 국어라는 건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 꾸준히 접해야 돼. 그래야 나에게 채화가 되고 내가 이게 문제로 풀 때에도 그 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감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대할 때 그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한쪽 영역만 완전히 그냥 몰두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해.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고루 퍼뜨려서 공부를 하되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쏟는 거. 조금 더야 조금 더. 완전히 그냥 다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해야지. 해봐야지. 수능 기초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수능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요. 처음에 시작은 완만한 언덕부터 올라가야지 산 정상까지 갈 수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수능도 갑자기 그냥 고선 문제 드립도 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좌절밖에 못하는 거지. 좌절만에 계속 무릎만 꿇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면 우리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만날 수 있는 수능 기초 강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우리가 내신에서 아주 막 그 타이트한 기간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당장 내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수능 기초를 좀 쌓아가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초 강자들을 듣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풀면서 그 모의고사 하나 풀고 그거를 분석하는 시간들을 갖거나 요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너무 어려워. 막 역대급 수능이었다. 이런 것들 말고 그런 것들 말고 그냥 고1, 고2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죠. 와 이제 방학 시작했다. 나는 이제 고딩으로서 방학을 처음으로 맞이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한번 보내보겠다 하면서 와 이렇게 했어. 일주일 가면 잘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힘을 다 빼버리면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잠도 충분히 자고 휴식도 충분히 하고 적절히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또 휴식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거야. 복습하는 날. 강의를 듣는 거. 여러분들 학원 가는 거. 숙제하는 거.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강좌 하나하나에 대한 복습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일주일 전체를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들은 좀 몇 시간 비워두세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이번 주에 어려웠던 거, 내용이 이해 안 됐던 거, 질문해야 되는 것들 정리해서 질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쫙 달려가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 계속 놓치면서 약간 모래알을 쫙 쥐면 많이 쥔 것 같은데 우하고 다 나가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쥐어서 덜고 조금 쥐어서 덜고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습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는 알았어. 내가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공부했어. 라는 것들을 수능에서도 자꾸자꾸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시간들 한번 이제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내신으로 가볼게요. 내신은 다른 거 없어요. 예습해야 돼. 선생님이 예비고일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국어는 예습을 진짜 안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닥쳐서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안해. 그리고 물어보면 아직 시험 범위가 안 나왔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남아있는 게 다 시험 범위지 뭐겠어요. 그중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문법과 문학 작품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이것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학교 홈페이지 있잖아. 들어가보면 2학기 기출문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문제 유형 같은 거는 바뀌기도 하거든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학년별로 바뀌기도 하고 학교별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니까 문제 유형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 범위라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그 범위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학기 기출문제 먼저 가볍게 풀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기 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시험 끝나고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를 분석하는 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뭘 하라는 거냐면 1학기 문제 솔직히 꼴도 보기 싫잖아. 시험 문제 다 찢어서 갖다 버리고 싶지만 아니야. 그래도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좀 약했는지 혹은 어떤 단원에서 좀 틀린 게 많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학고거이다 보니까 한 번 시험 범위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범위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작도 들어가고 문법도 들어가고 문학도 들어가고 읽기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조금 아픔을 많이 주었는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방학 동안에 내가 내신 시험 점수를 쭉 보니까 문학이 좀 약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문학 작품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여러 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봐 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고1은 대부분 중세국어가 2학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중세국어가 좀 뒤쪽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대국어를 공부하고 중세국어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세국어가 2학기 시험범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또 굉장히 빡센 친구 그러니까 좀 힘든 아이니까 미리 한 번 봐 두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는 문법과 문학 예습하는 시간으로 대신에 이거는 한 번에 왕창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앞에서 그 학력평가 연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시간 정해놓고 다다닥 풀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연습해 나가는 거 그걸 좀 계속 분석하고 이제 수능 기초 강좌를 듣고 하면서 준비하는 거를 좀 추천드렸지만 내신은 그냥 매일매일 인스타 하듯이 꾸준히 잠깐잠깐 편안하게 조금씩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내신에서는 한 번에 확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다뤄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지칠 수 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방학 보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또 강의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까 우리 여름방학 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